종립대학 발전에 힘쓴 동국대 전 이사장 정대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 안양 산막사가 동국대 재학 중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산막사 주지 성무 스님은 어제 서울 동국대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천만 원을 기탁하며 학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동관 스님과 동국대 상임위사 성월 스님, 동국대 윤성희 총장 등이 참석해 10명의 장학생 수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자령, 주정훈, 이희서 학생 등 장학생들은 감사 편지를 통해 손을 잡아준 산막사의 고마움을 전하며 불자로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효수님 등 3명의 성인이 창건한 산막사는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중창을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비보 사찰로 중수했으며 근래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주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